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혼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했으면 엄마하고 사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아빠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한 명은 엄마하고 같이 살고 한 명은 아빠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미 이혼을 했어요 남이 남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고 싶고 또 아이들에 더 궁금해지고 아이들을 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이해는 되죠 그리고 아마도 만약 이혼재판을 했다 하면 법에서도 정해놓은 날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뭐 몇 번 만나고 한 달에 뭐 몇 번 함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던지 저지가 어떻게 되든지 아이들은 절대로 터치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한 터치라는 것은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 하면 아이들을 자꾸 불러내든지 아이한테 자꾸 연락을 하든지 이런 것도 아이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 같이 살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분명히 그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혼한 엄마든지 아빠는 그냥 본인 생각만 하죠 사실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불러내서 불러내서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떤 엄마 어떤 아빠들은 아이한테 엄청 큰 스트레스 줘요 너 때문에 이혼했다 너가 엄마하고 좀 설득을 해봐라 내가 뭐 아빠를 좀 설득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아이한테 알기 모르게 이런 압력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어떻게 내색하지도 않아요 거의 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당황하지만 아이들은 표현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이미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쉽게 그렇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아이한테도 선택하고 여지를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엄마하고 보고 싶은데 나 엄마 만날래? 같이 밥 먹을까? 같이 밥 먹어도 될까?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같이 와서 만나자 하면 아이는 사실 같이 사는 엄마든지 같이 사는 아빠하든지 아이도 알기 모르게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 명은 함께 같이 살지 않잖아요 한 집에서 안 살기 때문에 아이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이가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하지만 아이들 눈치가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충분히 그런 선택권을 줘야 돼요 만나겠냐? 같이 가겠냐? 같이 놀겠냐? 같이 자겠냐? 뭐 이런 것도 다 아이한테 우선이에요 그냥 내가 너가 보고 싶어 그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옛날하고 달라요 한 가정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상대의 배우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 배우자 이 아이가 만약 엄마가 보고 있다면 엄마한테도 당연히 다 미리 다 소통을 해야 되죠 이야기 다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도 엄청 놀라고 상대방도 엄청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양해하고 하고 보는 것을 사전에 다 좋은 약속을 해야 돼요 아빠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아빠나 사실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전 배우자지만 서로 배려해주고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 아이 앞에서 전화 한 통 할 때도 안 좋은 소리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안 돼요 아이 정서 교육에는 엄청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좋은 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인이 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또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항상 더 존중해줘야 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돼요 이혼한 엄마 아빠들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안 사니까 아이가 나를 싫어하네 같이 안 사니까 전 배우자가 아이한테 나이 돼서 나쁜 소리를 많이 했다 나의 나쁜 이야기 많이 했다 또 아니면 그 아이의 전 장모님댁이든지 전 시댁이든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아마 물론 그게 맞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또 어떤 것은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아이한테 그냥 주면 아이한테 그런 스트레스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만약 만났다면 그 아이한테 꼭 전 배우자 가정이든지 전 배우자를 요구하든지 전 배우자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은 상가해줘야 돼요 물론 본인은 전 배우자고 믿겠죠 이쁘면 뭐 이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안 돼요 아이한테는 그건 최악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사실 이 아이는 아빠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 얘기 많이 하면 아이는 집에 가면 그 아빠를 얼굴을 쳐다보기도 굉장히 민망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거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은 성인으로서 더 성숙한 그런 마인드로 아이한테는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고 사실 불쌍하잖아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태어난 게 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충분히 그런 선택 여지를 주고 아이한테는 뭐지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부담을 주면 아이가 만나는 것을 끌고 전화받는 것도 싫어해요 심지어 아이들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같이 안 사니까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 목소리를 듣는 자체가 그게 큰 스트레스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많이 주의를 줍니다 아이한테는 정말 우리가 보석을 다루는 것처럼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이것이 다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본인이 아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전 배우자가 정말 너무너무 괘씸하든지 밉든지 그걸 다 아이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엄마 아빠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정말 아이를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정말 괘씸한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겠죠 특히 전 배우자에 대한 비방 전배우자 가정, 가족을 비방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죠 본인 아이한테 더 큰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발 좀 상가해 주시고요 아이 성장할 때까지 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요 아이 스스로 느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아이한테는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